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HSK 관련해서 최근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HSK 시험이 개편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떠돌면서 지금 그것이 한국에 번역돼서 아마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SNS라든지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죠. 2009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1등급에서 11등급으로 진행이 되던 HSK 시험이 현행 1등급에서 1급에서 2급까지 체제로 바뀌었죠. 이때도 한참 루머가 떠돌았었는데요. 2009년도 가을에 그래서 제가 베이징의 고자 한반에 그 당시에 주임이었던 슈린 주론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시간 약속을 잡아서 고자 한반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책임자였던 부주임이었죠. 후즈핑의 부주임과 단독 면담을 하고 실제 시험이 그 다음 해부터 바뀐다는 것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당시에 명칭도 바뀐다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급수만 1급에서 6급까지 이런 체제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험 스타일이죠. 이런 데로 바뀐다고 확인을 하고 와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연말에 새 HSK 교재 출판 작업을 하고 있던 동양북스라든지 다라곤이라든지 넥서스라든지 시사 이런 쪽에 소식을 알려줘서 새로운 교재 작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들 아직 그렇게 소문이 떠들썩하진 않았는데 시대가 많이 흘렀죠. 10년이 지나갔으니까. 요즘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최근에 보니까 하공가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어 좀 하신다 하면 전부 다 이런 소식을 아마 들었고 또는 이제 퍼뜨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 6월 2일 날 발표했는데요. 항하우고지 라는 현재 그 SSK 시험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이 완전 개편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그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현행 1급에서 6급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뒤에 7, 8, 9급 해서 좀 시험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현행 1급에서 6급 체제는 유지가 되고 7, 8, 9급 이렇게 새로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즘 떠도는 루머처럼 1, 2, 3급은 초급, 4, 5, 6급은 중급, 그 다음에 7, 8, 9급은 고급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7, 8, 9급은 고급이라고 하기 이전에 주로 중국어, 유학이라든지 중국어 교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전업적으로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마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된 게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시험에 추가되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향후에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그냥 흘려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새로운 추가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말하기와 번역 부분, 그렇죠? 말하기와 번역 부분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번역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치러진다 그러면 한국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담당 기관이 어디서 할 것인지, 그것도 베이징 고자 한판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결정이 되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 교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향후 2, 3년 정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만약에 1, 2, 3 초급, 4, 5, 6 중급, 7, 8, 9 고급으로 만약 시험을 분리한다면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은 1급에서 6급 차이는 그냥 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초, 중, 고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7, 8, 9급만 동떨어져서 고급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간다면 어떤 그런 난이도에 대한 연계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 시험에서 4, 5, 6급, 특히 5급, 6급은 중급이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행 5급, 6급은 중급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7, 8, 9급을 고급으로 가고 4, 5, 6급을 중급으로 가는데 기존 1급에서 6급 체제를 그대로 간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간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건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어떤 현행 시장에 대한 어떤 붕괴를 우려해서 하는 발표인 것도 같고요. 그러나 당분간은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조금 조정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이 여러분이 필요한다면 박쌤이 가장 정확하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당연히 구독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런 정보들은 이런 정보들은 박쌤이 가장 확실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SK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발표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존 시험 체제는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